울산 대학교 경영학부는 경영학 이론 교육과 더불어서 지역 내 유수기업과의 장기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해서 해외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장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을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강의라고 하면 딱딱하고 일방적인 방식의 강의를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학이란 학문은 일방적인 방식의 대화 형태보다는 상호 소통 방식의 수업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상당히 유머 감각이 좋으신 교수님들도 많고 상호 간의 대화식 수업을 주로 하다보니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 또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경영학부에는 크게 주간 전공과 야간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간 전공은 다시 경영학 전공, 글로벌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마치고 나면 2학년 올라갈 때 글로벌 전공과 경영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울산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야간 학부 과정이 있는데 이는 울산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영역에는 인사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국제경영, 회계, 경영정보관리 등이 있습니다. 경영학부에는 발표가 많습니다. 발표를 처음 해보게 되면 본 뒤,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될 만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자신감 없고 굉장히 떠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1, 2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량과 자질 중 하나인 PPT 스피치 능력은 여러분들이 3, 4학년쯤 됐을 때에는 아마 누구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히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잘하실 것입니다. 경영학은 모든 조직, 즉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영리조직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사 후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취업업종은 제조, 금융업, 유통업, 컨설팅업 등 매우 다양하고 기업 내에서 배치되는 부서로는 주로 총무, 기획, 판매, 회계 등 관리부서가 주를 이룹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배운 경영이론과 자신의 도전정신을 결합하여 벤처 창업을 하는 졸업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의 분위기는 울산 대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걱정하는 대학교 공기라는 것, 저희 경영학부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셔도 없을 만큼 선배는 후배들을 챙겨주고 이러한 모습을 본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축구동아리인 아사도나제, 댄스동아리인 엑스타일, 봉사동아리인 포코, 컴퓨터 관련 동아리인 엘리테커, 시사 관련 토론 동아리인 시사, 그리고 풍물놀이 동아리인 두라가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의 취미와 좋은 선후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학술 동아리인 독서토론 동아리, 나비포럼, 토익 동아리인 페테 등이 여러분들의 스펙 및 취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국가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제력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는데 경영학은 이런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외 여러 경영학 교수님들과 얘기해보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는 약간의 우려 섞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질 좋은 취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만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울산대학교 경영학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름 속에서 뜨거운 계절만큼이나 치열한 전행터 같은 교실에 앉아계신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능 전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경영학부에 입학하신다면 첫 번째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따분한 공식을 넘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학부의 7,8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학과 생활을 하면서 폭넓은 대인관계 능력과 다양한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누구보다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의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학과 공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적당하며 그 외에 자기 개발과 스펙 준비, 즐거운 학과 행사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또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두근거림과 열정으로 꼭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자랑스러운 경영인으로 함께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년에 보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